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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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저 오늘 또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학생들이요 저번 시간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학생들 너무나 뜨거운 반응 때문에 제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 오늘 또 오늘은 학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아휴 아휴 반가워요 아휴 글이 지금 서버가 거의 막히기 직전인데 아휴 오늘은 뭐 엄청나네요 학생들이 아휴 아휴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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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우리 또 우리 작가 분들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휴 오늘 또 열심히 잘 듣고 자 오늘은 전자기 유도현상 아휴 근데 아휴 정말 초딩들이 아휴 또 미리 또 초딩 초딩이 들어와서 아휴 초딩은 안 돼요 초딩은 초딩은 형들한테 혼나 초딩은 어휴 초딩은 안 돼요 초딩은 보는 거 아냐 자 초딩용이 아닙니다 봐요 아휴 또 미리 또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겠네요 초딩 학생들 저번 시간 또 초딩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아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 초딩 초딩도 들어와서 같이 다 재밌게 보도록 합시다 아 초딩 반가워요 오늘 한번 쭉 듣다가 너무 무섭거나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얼른 가 알겠죠? 자 오늘 다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전자기 유도 한다고 했는데 꿈꿨도? 그 뭐예요 꿈꿨도요? 아휴 그 꿈도 거예요 아휴 그래요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휴 그래요 자 오늘 전자기 유도 한번 출발해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배운 사람은 패러데이 아저씨 패러데이 아저씨는 뭐예요? 인류에게 처음으로 전기를 가져다 준 사람 흔히 뭐 전기를 대중화 시킨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류에게 전기를 가져다 준 패러데이 아저씨 패러데이 아저씨 오늘은 웬스데이 아저씨는 패러데이 아 재미없어요? 아휴 초딩들은 좋아하네 아휴 반가워요 초딩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전자기 유도 현상 패러데이 법칙 어떤 거예요? 자 패러데이 법칙 좌막으로 나갑니다 안 나가요? 나갔어요 아 패러데이 법칙 뭐예요? 그러면 자기력선 수 우린 걸 자속이라고 부른데요 그 자기력선 수에 변화가 생기면 유도 전류가 없던 전류가 발생한다는 현상 그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근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제목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해 뭐 유치해요? 제목이 유치해? 아 무서운 말이야 이거 변화를 싫어해 아 이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그 저기 초딩 학생들이 잘 보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 뭐야 뽀로로? 그거 띈 지 오래 됐어요? 뽀로로 초딩 안 보나?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가 뽀로로 있잖아요 그 펭귄인데 물안경 쓰는 펭귄 친구들 많고 뽀로로 항상 시작할 때 이래요 뽀로로가 뽀롱뽀롱 이게 나옵니다 뽀로로니까 뽀롱뽀롱 나오지 이게 뽀롱뽀롱 나와가지고 그날의 제목을 말해줘요 변화를 싫어해 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뽀로로 친구들 많아요 그 뽀로로 친구들 내가 아까 한마디 있어 한마디 있어 이게 뽀로로 친구 중에 제일 똑똑한 그 똑똑 박사 에디라는 친구인데 아유 똑똑해요 아유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안녕 아유 유치하다 자 오늘은 이제 유치하기 시작해서 무섭게 끝날 거예요 자 시작은 유치하게 갑니다 변화를 싫어해 자 그 얘기가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변화를 싫어해 시작은 자 오늘 오른손 쓸 일이 좀 많을 거예요 오른손 자 잠깐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여기서 살짝 쥐는 거예요 살짝 자 이렇게 자 요 작업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거꾸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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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요 작업만 잘하면 오늘은 끝나 오늘은 요거 딱 두 개 요거 두 개 자 그거 두 개가 나중에 좀 무서워질 건데 자 봐요 우선 출발이 변화를 싫어해 봐요 자 이렇게 원형도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입체적으로 보이죠 아 입체요 입체 3D 입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얘는 지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얘는 어쨌든 근데 성격이 변화를 싫어해요 여기서 봐요 자 자석 N극이 있습니다 자석 N극 자 자석 N극이 있고 위에 위에 애석이 있었겠죠 요만큼은 다 그린 거야 근데 여기서 말이죠 자석 N극이 있으면 자석 N극으로부터 자기력 선이라는 게 쫙쫙 나가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이과생들 그리고 초딩들도 보이고요 중딩도 보이고 다 보이는 이런 자기력선이 쫙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요 동그란 도선 안으로 자기력선이 쭉쭉 들어와요 자 그런데 봐요 그 자기력선 수를 우린 자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번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슉! 아 오늘 작가분들은 담이 큰 분들이 와가지고 저번 시간에 막 놀래고 했는데 이번에 안 놀래요 봐요 자석 N극이 슉 들어와요 그럼 이때 얘가 변화를 싫어해 봐요 N극이 확 오니까 얘가 오지마 그런다고 오지마 변화를 싫어 N극이 오니까 오지마 하려면요 얘가 오지마 하려면 요 놈 자체적으로 이쪽으로 N극의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엄지가 N극이야 엄지가 N극 자 그러면 이제 잡아봐야지 N극? N극?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해요 야 오늘 오른손은 끝나 그래서 이렇게 N극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방향으로 자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고요 이 전류를 이게 무슨 방향이야?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방향의 전류가 흐르죠 자 혹시 시계반시계 헷갈리는 학생들은요 이거 안 헷갈리는 방법 딱 하나에요 시계를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한 시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시계방향이구나 그 반대가 반시계겠죠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또 원형도선이 또 있어요 아 아까 그놈이야 자 이번 말이야 자 N극이 다가올 때는 오지마 그랬죠 아 근데 이게 말이죠 이번 얘가 여기를 쏙 빠져나갔다고 해봐요 쏙 빠져나오면 위에가 무슨 극이 있었어요? S극이 있었겠죠 얘가 도망을 가요 이제는 도망을 가면 아까는 오지마 했는데 얘가 이렇게 도망을 가면은 변화를 싫어해 아 근데 이게 뭐랄까 그 참 얘가 좀 나름 변덕이 있을까 여자의 마음이랄까 하루에도 그 열두 번씩 바뀐다는 그 여자의 마음 같은 거 처음에는 오지마 했다가 이번에 가면은 가지마 그런다고 가지마 아 참 그래서 가지마 갑자기 또 여자의 마음 하니까 참 그 여자의 마음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우리 마누라 또 생각났는데 아 우리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 이거 들으면 마누라 어차피 이거 영상 안 봐 근데 이게 마누라가 그 연애할 때는 하 뭐 무슨 내가 조금 뭐라 했다고 해서 뭐 막 하면서 막 어? 뭐 울면서 막 어?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야 하면서 막 막 울고 막 하아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미안하다면 다야 하아 아니 자꾸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자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차피 이해 못한다 아 어차피 이해 못하거든 자 그럼 여자의 마음 같은 겁니다 자 봐요 S극이 도망을 가요 그럼 얘 뭐라 그래? 카지마 카지마 하려면 얘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야 카지마 하려면 이번엔 이쪽이 N극이 돼야 N하고 S 서로 땡겨 얘가 카지마 하면 이쪽이 N극이 자 오늘은 어쨌든 오른손이에요 자 이때 여기서 오른손은 왼손 들으면 안 돼요 왼손잡이는 그래도 오른손 쓰는 거예요 자 이제 N극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테니까 여기서는요 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 이거 입체로 보이죠 자 이거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시계방향으로 흘러 라고 말해요 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시작입니다 변화를 싫어해 그 얘기 자 아이 간단했어요 자 간단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상황이 변해갑니다 자 상황이 변해가요 여기서요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이렇게 자석이 있고 여긴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또 자석이 있어요 자 요 자석이 여기가 N극이라고 딱 써있고요 여기가 S극이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요 N극과 S극이 있으면 자기력 선들이요 N에서 나가서 S극 쪽으로 쫙쫙 이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고요 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이렇게 동그란 원형 도선 하나 갖다 놨어요 자 요 장면을 그대로 딱 뜯어가지고 평면상에 딱 표시하면요 우선 말이야 요 칠판에 있는 동네에는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요 자기력 선들이 자기력 선들이요 칠판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거 한번 해야지 내가 자기력 선이 됩니다 자기력 선 자기력 선 될거야 나 자기력 선이야 자 자기력 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다가 막판에 딱 이렇게 여기 딱지마 아 이게 자기력 선 들어간다는 표시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원형 도선이 이렇게 딱 있어요 원형 도선이 돼요 짜지기 원형 도선은요 학생들이 또 너무 실감나요 아유 아프겠어요 뭘 아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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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입하지 마요 아유 뭐 아파 아프긴 아유 하나도 하나도 안 아파 자 봐요 자 지금 원형 도선 있어요 자 여기 전류 없습니다 아직 자 그런데 여기서요 자 그래도 우리 이제 수능에 도움 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요 자기장이 요렇게 되고 있어요 아 이게 또 학생들 열기가 너무 너무 뜨거워서 지금 좀 덥습니다 여기 지금 촬영 상황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공중파 못지않게 지금 촬영 카메라 아유 나 지금 카메라가 지금 열두 대가 돌고 있어요 헬리콥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긴 아 여긴 실례죠 아유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해 자 자기장이 점점점점 증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여기서요 자기로서 이게 들어가는데 그게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소리에요 무조건입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자 이때 원형 도선이 있으면 내 안에 자기로선이 쭉쭉 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자 지금 나 이제 원형 도선이야 하여튼 오늘 또 계속해야지 씩 해서 나 원형 도선이에요 그럼 내 안에 자기로선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쭉쭉 들어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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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야 자기장이 점점 더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게 더 더 더 세진다고 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럼 이때 들어오는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 안에서 아 그만 들어와 하면서 나오는걸 만들어내 그래야지 들어오는걸 없애버릴 수 있죠 무조건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럼 들어가는게 많아지잖아 그럼 나오는걸 만들어 어 오늘은 뭐 무조건인거야 나오는걸 만들어 그럼 이렇게 전류가 그러면 나오는걸 만들 수 있겠죠 아 요거야 그래서 이렇게 요때는 요 방향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아 우리 작가들 다 알아요 이제 아유 많이 많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어른들이라서 이제 많이 컸거든요 자 그런데 봐요 음 자 반시계 방향에 유도 전류가 흘러요 자 이렇게 돼요 좋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얘가요 자기장이 이번엔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자기장이 이렇게 됐다 자 이거 뭐에요 이거는 들어가는 자기력선들이 점점 줄고 있다 이게 자기장 표시를 보통 B라고 쓰거든요 점점 이게 줄어든다는 이거 15금이야 15금 초딩들은 귀 막아 귀 막아 이게 모자이크 처리 되려나 이게 조금 아 좀 변태스러운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초딩들한테 설명하기 좀 뭐하는데 힘든데 자 이거 봐요 지금 여긴 자기력선이 점점 아 이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져 그럼 이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자기력선이 막 들어와 막 들었는데 막 막 찌르고 점점 약해져가는 거야 그럼 난 변화를 싫어요 내가 막 들은게 많았는데 그게 점점 약해져가면 어 왜 왜 없어져 나를 좀 더 찔러줘 막 이렇게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초딩들 초딩들 다 봤어 어떡해 편집되려나 자 봐요 여기서 다시 자기력선이 쫙 점점 약해져가면 어 왜 자꾸 없어져 나 찔러줘 없어져가잖아 내가 나를 직접 찔러요 내가 나를 직접 찌르는 거야 들어간 게 없어져가면 요 놈 자체적으로 직접 얘가 들어간 걸 만든다고 그럼 이게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아 요때는 유도전류가 시계방향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가요 오 다순한 얘기다 좋아요 이거 한 번만 더 반대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방향 자 원형도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자기력선이 쭉쭉 나오는 상황 자기력선이 나오는 상황이면 요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죠 나오는 상황 이렇게 나오는 상황 이게 뭐예요 그럼 자기력선이 쭉쭉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요 점점 쎄진다 이거 뭐예요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더 쎄진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어 그만 나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만 나와 하면서 내가 들어간 걸 만들겠죠 그럼 이제 시계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아 요때는 이제 시계방향으로 톡톡톡톡톡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것도 변태 나와야지 변태 자 이렇게 지금 나왔던 게 점점 어떻게 돼요 점 점 약해져 갔냐 그럼 어떻게 돼 막 나오게 이 점점 점점 약해져 가는 거야 어 그럼 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하면 지가 직접 나오는 걸 만들겠죠 그럼 이제 반시계방향으로 전류가 생겨 자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은 알겠어 그래서 유도전류 이제 세기 갈 거야 세기 유도전류가 어 전류가 흐르잖아요 뭐 몇 암페어라는 전류 이렇게 생길 때 그 전류가 말이야 얼마나 세게 생겨 요거 자 항상 패러데이 법칙에서는요 자기장에 변화되는 양이 중요해요 변화되는 정도 팍팍 변화니 좀 덜 팍팍 변화니 한 곡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유도전류의 세기는 항상 비례합니다 뭐하고 비례해요 그러면 이때 시간에 따른 자속 또는 자기장 자기장에 시간에 따른 변화 율 에 비례합니다 이 변화율 시간에 따른 변화율 아 갑자기 이제 초딩도 이제 모니터 끄기 시작합니다 뭔가의 변화율 하면 맨날 그래프상에서 기울기 기울기 유도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요 시간에 따라서 얼마큼 변화되니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요만큼 지났을 때 이만큼 변했어요 시간이 요만큼 지났을 때 요만큼 변했어요 그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로 표현됩니다 기울기가 그대로 유도전류 세기와 그대로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하죠 유도전류가 생길때 일정하게 생겨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봐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이 증가됐다고 하면요 이건 봐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그러면 기울기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가파라지죠 그러면 유도전류도 생길 때 점점 증가되는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만약에 자기장이요 이렇게 변했다고 한다면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 점점 완만해지는 형태 유도전류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 그래서 오늘 또 레시피 한번 또 나가야지 자 우선 첫번째 유도전류의 방향은 딱 하나 변화를 싫어해 요거 한방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변화를 싫어해 두번째 두번째 유도전류의 세기 하면요 항상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을 읽어라 그게 그래프상에서 기울기로 표현된다는거 자 이 두가지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한 얘기를 조금 문제 형태로 우리 또 작가분들도 대답하는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봐요 자 우선요 전선에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선에 직선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앙페르 법칙이라는게 나와요 앙페르 법칙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는 자기장이 발생한다는게 앙페르 법칙입니다 우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어떻게 자기장이 생깁니까 그럼요 이렇게 딱 자면서 이제는요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자기력 선들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자기력 선들이 이게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식의 자기력 선이 발생합니다 이런식의 자기력 선이 발생해요 자 자기력 선들이 이렇게 쭉 발생하는데 입체력으로 그리면 이게 점점 바깥쪽으로 할수록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죠 이게 자기력 선을 뭐 국수가닥 같은거 생각하면 돼 국수가닥 자 이건요 아 이게 면발이 굵어 우동 면발 우동 면발 자 이거는 아 그보다 조금 얇아졌겠죠 너구리 너구리 알아요 어 신라면 스낵면 아 그 밥 말아 먹으면 맛있다는 그 스낵면 잔치국수 바깥쪽에 뭐 굳이 하나 더 붙인다보면 냉면 이 정도 자 면발 다 기억했어요 아 이거 순서 중요한데 뭐라구요 우동 하하하하 그 다음 진라면 안 돼 진라면 아니야 우동 너구리 신라면 그 다음 어 스낵면 잔치국수 네 자 심심 심심을 해봤습니다 자 봐요 자 이걸요 이걸 다시 보면요 이걸 평면상에 그리잖아요 평면상에 평면상에 그리면 이거요 자기력선들이 자 평면상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서 들어가 나와서 들어가 나와서 들어가 나와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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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기다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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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죠 자 이게 점점 가면서 약해진다는 표시에요 그래요 실제 이 자기장이란게 거리하고는 반비례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 그래 뭐 굳이 멋있게 써줄까요 자기장이란 거는 이 도선 주위로부터의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멋있게 쓰죠 그죠 자 그런데 봐요 여기 내가 동그란 도선 딱 갖다 놔요 자 이 동그란 도선은 아직 전류란게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이 동그란 도선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스피드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아 그러면 자 이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유도전류가 생겨 그럼 첫 번째 그 유도전류의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은 뭐 방향 해봤죠 두 개밖에 없죠 시계 반시계 자 첫 번째 자 시계니 반시계니 아 여기다 그냥 그냥 여기다 주관식 아 오늘 주관식이에요 큰일 났어요 시계 아니야 시계 반시계에 써놔야지 자 오늘 또 작가분들 지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벌써 답을 말하네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해봅니다 아 자 우리 작가분들 한번 대답해 봐야죠 자 유도전류의 방향 방향은 자 시계 반시계 손으로 한번 그려봐요 아 여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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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시계 막 빨려들어가 오 오 봐요 어쨌든 유도전류의 방향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변화를 싫어해 봐요 지금 분명 여기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점점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그럼 오늘 배운 게 뭐야 내 안에 들어온 게 점 아 이거 변태 그거네 점 점 약해져 그러면 어 왜 없어져가 내가 직접 들어가는 걸 내가 직접 만든다고 내가 직접 들어간 걸 만들게 되죠 뭐야 시계방향이네 아유 아니에요 시계방향 학생들이 또 아 막 순간 작가분 때문에 헷갈렸다고 학생들이 막 지금 아유 아유 너무 뭘 하지 말고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에이 지금 나중에는 나중에는 또 맞출 거예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나중에 맞추겠지 자 유도전류의 세기 자 유도전류의 세기는 말이에요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 단순히 푸는 얘기 아니에요 자 분명 내가 자기장이 거리와 반비례한다 여러분들 적어도 이과생이니까 그 반비례한다 가 그래프로요 봐요 여기 이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반비례가 이런 식의 꾸부정한 형태이란 건 알죠 자 그럼 봐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유도전류의 세기는요 변화 율을 읽어라 변화율 자 얘가요 일정한 스피드로 가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때 그 변화 율을 읽는 거야 여기서 이리로 갈 때는 이만큼 자기장의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자기장이 이만큼 변해요 이제 이만큼 변하고 다른 말로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 다른 말로 변화율이 점점 줄어든다구요 오 감소되면서 아 이거 쉽진 않았다 아 쉽진 않았어요 그죠 아 자 그러면 자 다시 전선에 전류가 흘러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자기장이 쫙 펼쳐집니다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가고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자 이제 자기력선들이 쫙 보여요 여기에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구요 여기도 원형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말이야 여기에 얘네 둘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실로 묶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실로 묶어놔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놈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거 하나를 땡기면 둘이 같이 쫙 가겠죠 아 그래요 자 이때 여기서 얘가 얘가 A원형도선이고 자 이놈이 B원형도선인데 자 물론 얘가 이 도선 넘어가기 전까지만 볼게요 자 일정한 스피드로 땡길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 찾는 거예요 B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다 했습니다 그죠 아까 그 놈이에요 아까 아까 걔야 다르잖아요 아니 아까 걔야 아까 걔야 이렇게 자 그런데 A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A는 자 A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 또 시계 아니면 반시계겠죠 자 자 지금 작가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오늘은 저번 시간하고 다르게 좀 공부 잘하는 작가분을 오늘 초빙을 했어요 아 이분은 정말 잘하는 분입니다 아 까무라 칩니다 학생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기는 점점 증가되면서 발생하니 일정하게 발생하니 감소되면서 발생하니 자 다시 얘기하는데 얘가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 얘기해요 자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도 자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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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어 답이 올라온다 답이 올라온다 자 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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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막 올리지 말고 자 시계 반시계 학생들 얘기해 봐요 3번 아이 지금 그런거 하지마 이제 초빙들 하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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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재미들려가지고 아이 시계하고 반시계냐고 3번이 뭐야 자 자 시계 반시계 자 다시 어 저 좋아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니 일정하니 감소하니 이거 한글자씩만 써봐 한글자씩만 이렇게 막 증일감 증감은 뭐야 증감은 셋 중에 고르라니까 셋 중에 자 우리 작가분 다 생각했어요 한번 나와서 써보세요 한번 여기 생각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써봐요 한번 와보세요 아 또 우리 작가분 또 오셨네 아유 엄청 잘한 분 학생들 인사해야지 인사 아하하하 반갑습니다 한번 써봐야죠 써봐야죠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시계 자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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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주세요 축하합니다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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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 일정 감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자 아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거야 하면은 자 이거 봐요 자 여기서 다시 봐요 여기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요 이거 봐요 지금 여기 직선 전류 때문에 자기장은 말이야 나와서 들어간 자기장이 생긴다 근데 여기 이 자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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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그럼 여기 자리장이 나오는 자리장이 점 점 세지잖아 그럼 저기 나 원형 쉭 원형 우선 내 안에 나오는게 더 더 세져요 어 그만 나와 하면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지 돼요 여기서 되게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지 쉭 쉭 축하합니다 하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변화율 변화율을 봐라 변화율 자 이때 여기서요 이리로 갈수록 자기장은 약해지고 거꾸로 이리로 가면 자기장이 점점 세지죠 근데 그 그래프라는게 반비례 그래프가 아까 이런식의 그래프로 나왔었죠 자기장 세기가 아유 그러면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요 일정한 스피드로 가면요 이 변화율이 이만큼이 됐다가 이만큼이 됐다가 이만큼으로 변화율이 점점 증가돼요 아유 그러니까 변화율에 따라서 증가됩니다 오른쪽 얘는 아까 했던 거고 아유 축하합니다 이제 이거 실생활에 좀 어떻게 쓰는 거 그 얘기 할 거예요 실생활에 어떻게 쓰냐면요 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요렇게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여기도 자석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마주보는 자석이에요 자 이거 3D 입체로 그려줘야지 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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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줘야지 입체로 자 이게 자석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바로 보여야지 눈엔 안보여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기력선이 있어요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쭉쭉 달려가는 자기력선이 자기력선이 막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코일을 쫙 갖다 놔요 아유 그리고 여기 중심축에 끼워놉니다 중심축에 끼워놔요 그래서 여기 심심한데 여기 정구도 달아요 정구도 자 그럼 봐요 현재 이 네모난 도선 안으로 자기력선이 쭉쭉 지나가죠 그럼 내가 이 네모난 도선이 네모난 도선이 쭉 뜨면 자기력선이 막 부와악 들어온다고 우와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이야 들어온다고 지금 돼요 자 근데 이거 봐요 자기력선이 쭉쭉 지나가는데 근데 말이야 내가 여기서 쭉 손잡이를 뽑아가지고요 손잡이를 뽑아서 이걸요 돌릴 거예요 그러면 봐요 얘가 이게 돌인데 어떻게 돌는데 이렇게 돌인다고 그랬나? 이렇게 돌으면요 얘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요런 모양이 됐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요 봐요 지금 내가 네모난 코인데 내 몸 안으로 자기력선이 쫙쫙 들어오는데 이게 우우우우 하면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 수가 늘어요 줄어요 한데 완전히 이렇게 누워버리면 여기 지나가는 자기력선은 없어요 아니 한 가닥이 있잖아 아니 한 가닥이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없잖아 그럼 봐요 자 내 몸 안에 자기력선이 쫙쫙 들어오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누워버리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력선 수가 점점 줄어간다 그럼 이걸 계속 돌리면요 자기력선 수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전국 불 들어와요 그때 자기력선 수가 변하면 무조건 유도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불 들어오는 거 그럼 여기서 봐요 이걸 누가 돌렸니 그럼 내가 돌렸지 이걸 이번에 내가 돌린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지면서 이걸 돌리더라 사람들은 그걸 수력발전이라고 부릅니다 돼요? 근데 이번에는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 막 그게 그게 얘를 돌려 화력발전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라고 이걸 만든 사람이 패러데이예요 어?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여러분들 그 이거 알 텐데 그 왜 요새도 이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초딩들은 아직 이거 타고 다닐 텐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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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뭔지 알죠 이거 어? 어? 바퀴가 굴러가면요 바퀴 불 들어와요 그거 아 이거 여기 건전지 안 넣어요 여기 건전지 안 넣고 바퀴가 돌면 불 들어온다니까 그래요 아 이게 소형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사용하는 얘는 뭐 실상은 엄청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제로 이 전자기 유도는요 우선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진지한 얘기로 들어가면 훨씬 무서운 얘기들이 마구 등장할 건데 어쨌든요 여러분들 이게 아 이 패러데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라는 소리입니다 돼요? 자 정말 오늘 뭐 여러분들 너무나 뜨거운 아 아 학생들이 뭐 3탄 언제 아니 아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랑 작별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 아쉬워요 아유 저도 아쉬워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해요 수업에서 이제 만납시다 알겠죠? 정말 정말 반갑고요 오늘 작가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이제 수업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자 항상 여러분들 옆에서요 수능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돕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을수록 빠져나는 블랙홀 물리 우리 선생 김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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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